안녕하세요 현재 이 화면은 키네마스터의 출력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잘 보시면은 가장 높은 숫자가 60이죠 60이고 다음에 50 48 그 다음에 30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기 것이 나오지 않고 이와 같이 프레임 레이트가 30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가 30이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와 같이 프레임 레이트를 30으로 나오지 않고 이와 같이 아주 고화질로 만들 수 있는 60까지 나오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프레임이 몇 개냐를 정하는 것인데 프레임이 높을수록 화질이 아주 더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키네마스터를 설치하면은 30까지 이와 같이 30까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처럼 60까지 나오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키네마스터 앱으로 들어왔습니다 키네마스터 앱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제작한 가장 뛰어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인기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제작하는 최고의 앱입니다 자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터치해서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이런 화면인데 이것을 출력을 할 때는 오른쪽 상단에 이 아이콘을 터치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것을 터치해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프레임 레이트가 30백이 안나왔죠 이걸 60으로 전환시켜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시키느냐면요 키네마스터 이게 초기 화면이죠 키네마스터를 설치해서 제일 처음 초기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설정이라는게 있죠 설정을 터치합니다 설정에서 바꿉니다 설정에 터치해서 쭉 내려가시면요 전문가 설정이라는게 있어요 전문가 설정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여기 제일 위에 보면 미디어 브라우저의 계층 구조 모드라고 있죠 이것은 미디어 내 폴드 계층 구조를 지금처럼 이렇게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은 필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게 편해요 그런데 이걸 계층 구조를 보게 하려면 이렇게 터치하면은 계층 구조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동영상 레코딩 시 오디오 레벨 표시 허용은 이것은 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최대 60 프레임프 세컨드로 저장하기 바로 이겁니다 여기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그 프레임 레이트 비율이 있죠 거기에서 이것을 체크하면은 60까지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걸 체크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최대 60 프레임프 세컨드로 저장할 수 있다고 조그만한 것으로 설명해 놨죠 바로 여기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60 프레임프 세컨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아랫부분까지 좀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최대 240 프레임프 세컨드 동영상 추가하기 보통 방송국 캠코드라든가 그런 것은 고화질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캠코드는 240 프레임프 세컨드로 FPS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한 동영상을 가져올 때는 가져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체크를 하는게 좋겠죠 체크를 하면 이와 같이 계속 진행이 뜹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 계속 진행 위에 글자를 한번 보세요 최대 240 프레임프 세컨드 영상 가져오기 허용 시 기기 사용 초거로 앱 종료되어 여의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0 프레임 240 FPS 를 가져오면은 자기 스마트폰의 사양이 낮으면은 다운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양이 높은 요사이 최신 나오는 스마트폰에서는 이것이 해당이 안되겠죠 계속 진행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 무지한 동영상 레이어 모드 있죠 요 부분을 요 부분은 요 부분은 레이어를 무제한으로 쓴다는 겁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뭐 다섯 개 여섯 개 두스너 개 하고 말잖아요 레이어를 근데 이게 열 개 스무 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동영상 사양이 좋아야 되겠죠 이것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아까처럼 역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양이 낮을 때 사양이 낮은 동영상 스마트폰은 그렇게 됩니다 제가 계속 진행을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터치하고서 제가 밖으로 나갑니다 나와서 아까 그 프로젝트로 와서 출력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여기에서 출력을 터치하면은 아까는 보이지 않던 여기 보세요 프레임 레이트에서 50 나왔죠 아래로 살짝 내려면 60까지 보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면 여기 같이 아까는 30까지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60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를 올리는 방법은 설정에서 합니다 이상 프레임 레이트 48 50 60을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면으로 스크롤 사진 같은 영상으로 가장자리 편의에 귀한 액자 배임을 넣어서 화면으로 아주 멋지게 우리의 파트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파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파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